동영상 또 네가 만든 너의 상승 중 어떤 술가에 생각하면 가능성 어느새 또 나의 여식이 됐어 두 시간에 하나는 너에게 맞추고 뛰기여 너의 우리 사자 좀 펼쳐 배경은 우리의 너랑 내 마음이 들리면서 나의 상상이 취해 너를 능력해 난 너부터 멋이 없는 달아가고 너네네 점심은 절대 안 돼 너의 손길이 날지 그 날에 머리를 둘러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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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